콜라냥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몸을 원하는 대로 바꾸고 짝사랑하는 아랫집 여자도 훔쳐보는 신의 능력을 갖게 된 남자의 이야기 영화 앱솔루트 애니싱 시작합니다 TV 보는 걸 좋아하는 반려견 데니스와 함께 살고 있는 주인공 닐 그리고 아랫집엔 닐이 짝사랑하는 여자 캐서린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주의 외계인들은 지구가 우주의 이미지를 떨어뜨린다며 파괴하려는데 파괴하기 전 지구인 한 명에게 무한 능력을 주고 착한 일을 하면 지구를 살려두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선택된 닐은 무한 능력을 얻게 됩니다 중학교 선생님인 닐은 매일 지각으로 인해 교장 선생님한테 찍혀 있습니다 점심시간 닐의 절친 레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으면 뭘 할 거냐 묻자 닐이 대답합니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정말로 교실이 폭파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닐은 강아지에게 신세 한탄을 하는 도중 자신의 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생동감 넘치는 응가 닐은 충격을 먹고 술 한잔 하는데 자신의 능력을 확신하게 되고 그렇게 닐은 능력을 마음껏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엉뚱한 주문으로 인해 경찰에게 쫓기게 되고 그렇게 쫓기던 닐은 능력으로 집으로 순간이동 했지만 강아지 사료를 나눠 먹게 되고 양치를 하던 도중 반 학생들이 생각나 살려내기 위해 주문을 외웁니다 그러자 전 세계에 죽은 사람들이 다 살아나고 주문이 꼬일 대로 꼬여버린 닐은 반 학생들이 죽기 전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한편 방송 작가인 캐서린은 PD가 들이대고 있는 도중 이번엔 엄청난 집착남 그랜트가 찾아와 귀찮게 굴고 있습니다 다행히 PD 덕에 그랜트를 우선 쫓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한편 닐은 수업에 들어가기 전 말을 안 듣는 학생들을 위해 주문을 외워봅니다 선생님한테는 정말 꿀같은 능력인 것 같습니다 수업 종료 종이치고 닐은 복도를 지나가던 중 교장 선생님이 자신에게 친절히 대하라고 주문을 외우자 친절해진 교장 덕에 신나합니다 닐은 친구를 위해 주문을 외워줍니다 그렇게 소원을 이루게 된 절친 레이 닐은 이번에 대통령을 경험해보고 싶어 주문을 외워보지만 닐의 생각과는 달리 너무 빡세서 주문을 취소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닐은 자신의 몸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너무 크게 만들어버려 쓰러져버리기까지 하다니 부럽지 않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아랫집에 사는 캐서린을 훔쳐보기로 합니다 당황해버린 닐 그렇게 다음날 닐은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며 레이에게만 비밀을 알려주기로 합니다 한편 오늘도 어김없이 집착남은 캐서린을 찾아가 자신이 예약한 콘도로 놀러오라고 개수작을 부리고 있습니다 광신도가 돼버린 프링글 그날 저녁 캐서린은 집에서 친구와 술 한잔 하고 있는데 친구는 캐서린에게 위층 남자인 닐이 나쁘지 않으면 대시를 해보라 합니다 같은 시각 우주에서는 전력 공급에 문제가 생겨 초능력을 잠시 사용 못하게 되고 그런 사실을 모르는 닐은 주문을 외워봅니다 주문 덕에 캐서린이 찾아왔다고 착각하게 된 닐 다행히 전력이 복구되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꿈이 아니어서 좋아 죽는 닐입니다 닐은 자신의 반려견에게 인간의 말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이 주문이 엄청난 후폭풍을 안고 오게 됩니다 어제의 일로 캐서린이 찾아왔지만 헛소리하는 데니스 덕에 캐서린은 닐을 게이로 오해하고 화가 나 나가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화가 난 캐서린이 집으로 돌아왔더니 집착남 그랜트가 숨어 들어와 있었고 이 기회를 틈타 닐은 캐서린에게 저녁을 먹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저녁 식사 자리를 함께하면서 닐은 캐서린에게 자신의 능력을 고백하게 되지만 믿지 못하는 캐서린 그때 집착남이 무서운 집착으로 닐의 집까지 쳐들어오고 닐에게 혼나게 됩니다 천장에 붙여버리고 돈까지 줬다가 뺏어버립니다 닐이 잠깐 방심한 사이 그랜트에게 납치를 당해버립니다 닐의 능력을 알게 된 그랜트는 닐을 이용해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한편 닐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된 캐서린과 그의 친구 레이는 닐을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캐서린과 레이가 호텔을 찾아오고 마음이 급한 그랜트는 자신이 가장 원했던 주문을 닐에게 외우도록 시킵니다 바로 그랜트를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랜트가 캐서린에게 정신이 팔린 사이 데니스를 구하고 그랜트에게 저주를 내려버립니다 레이를 신처럼 모시게 한 주문도 취소하고 모든 주문을 돌려냈지만 캐서린은 주문을 외운 것에 화가 나 닐을 버리고 나가버립니다 죄책함을 느낀 닐은 다리 위에서 투신을 하자 데니스가 닐을 구하러 뛰어내립니다 하지만 수영을 못하는 데니스 우주에서는 결국 지구를 없애버리기로 결정했고 닐은 초능력을 탓하며 자신의 초능력을 데니스에게 줘버리자 데니스는 결정적 주문을 외웁니다 그렇게 초능력을 만든 외계인들은 모두 죽게 되고 결국 초능력은 데니스가 영원히 갖게 되었고 닐은 캐서린에게 다시 한번 캐시에 성공하면서 영화는 끝을 맞이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화는 2015년 영국에서 개봉한 테리 존스 감독의 Absolutely Anything 이었습니다 영화에서 애완견 데니스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유일한 낙인 닐은 어느 날 갑자기 손만 흔들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초능력을 얻게 되면서 생기는 일들을 그린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주연은 크게 3명으로 나뉩니다 사이먼 페그, 케이트, 베킨세이, 그리고 강아지 목소리 역을 맡은 로빈 윌리엄스입니다 로빈 윌리엄스는 유명한 영화 박물관이 살아있다 등 수많은 작품의 영화 배우로 활약하다가 Absolutely Anything의 강아지 목소리 역을 끝으로 생을 마감하는 훌륭한 배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콜라냥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콜라냥 도움드립니다 빈 윌리엄스